지난 추석 영상에서는 오빠 남편이 한 번만 입었었죠? 액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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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큐 이런 느낌 아 안녕하세요 키키입니다 키키 작년 설날에는 여러분들께 제가 한복을 예쁘게 차려입고 인사를 드렸었는데 지금은 진짜 이 몰골로 이렇게 연사를 드리고 있는 욕 아닙니다 이게 저의 현실입니다 지금 액뉴스 아이 낳고 올해는 제 설날이 아침부터 이렇게 젖병을 씻고 삶고 아기를 맘마 먹이고 놀아주고 재우고 깨면 놀아주고 맘마 먹이고 재우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제가 뭐 제 컨텐츠 찍을 시간은 물론이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시간조차도 없었다는 점 아 정말 이게 현실입니다. 개인 시간이라고 하는 게 30분 단위로 조금이라도 나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. 지금 저의 누가 라이프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서 제가 직접 편집하거나 이럴 시간이 정말 정말 좀 드문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제 포부와는 다르게 제 마음과는 다르게 너무 자주 만날 수 없는 점 그래서 이렇게 이나마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. 저 잘하고 있는 거 맞겠죠? 물론 크리에이터로서는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 전반으로 봤을 때는 잘하고 있는 거 맞겠죠? 지금 이렇게 젖병을 소독하고 씻고 이렇게 사는 삶이 뭐 고되긴 한데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. 물론 잠을 못 자긴 하는데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. 팔이 아프고 어깨가 쑤시긴 한데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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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NS 할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외롭지 않습니다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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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편이랑 아기는 지금 자고 있고요. 이 틈을 타서 난자판인 저희 집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. 그렇지만 기분은 좋습니다. 하하하하 여러분 안녕 잘 먹었어 아이쿠 끝 끝 끝 빠이